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대표가 도이치모터스에 주가 조작했다는 의혹은 한 경찰관이 경찰 내부에 내사 자료를 보고 이것을 뉴스 타파에 제보하면서 다시 불거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사를 해봤더니 내사에 혐의 없다라고 해서 내사 종결이 된 사건인데 이걸 안에 있는 경찰관이 제보 보고 이걸 공익 차원에서 본인이 제보했다고 하면서 이 뉴스 타파에 제보하게 됐고 또 뉴스 타파에서 관련 내용을 보도하게 됨으로써 다시 점화되어서 떠들썩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이 사건의 제보자였다가 지금 기소가 된 경찰에 대해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행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 8단독 구자광 팜사신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상 비밀뉴스를 혐의로 재판에 능겨진 경찰관 A씨 올해 32살입니다. A씨에게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에 동료 경찰관으로부터 김건희씨가 언급된 내사 보고서를 건네받아서 뉴스 타파 등 두 개의 언론사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로 지난달에 불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A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공익 목적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2019년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와 장모의 재산 축적 과정에 관한 의문이 다수 저기됐는데 당시에 윤석열 후보자가 충분히 의혹을 소명하지 못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A씨는 윤석열 후보가 이에 관한 사실을 숨기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도덕성 검증 차원에서 제보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보면 경찰이 자기들이 수사를 하고 그리고 안에서 내사 종결한 자료를 가지고 또다시 뉴스 타파라고 하는 친정부 성향, 자 편향된 매체라고 알려져 있는 여기에 제보했다는 것 자체가 경찰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경찰 안에 있는 경찰 공무원들이 특정 매체와 인결돼서 안에서 수사한 자료라든지 내사 자료라든지 이걸 빼돌려서 제보했다는 것은 그쪽 진영에서 열심히 일했다는 겁니다. 그쪽 진영에. 그러니까 경찰관도 사실상 안에서 경찰 일을 하고 있지만 뉴스 타파에 관련 중요한 기물들을 제보할 정도면 뉴스 타파와 같이 자 편향된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진 겁니다. 아니 수사에 미흡했으면 그 안에서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걸 뉴스 타파와 같은 이런 자 편향 매체에 제보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것도 내사 종결해가지고 쭉 조사를 해봤더니 없는 겁니다. 수사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서 내사 종결했고 역시 이것 마찬가지로 지금 쭉 수사를 했는데 지금에 있는 검찰이 누굽니까? 바로 김오수 밑에 있고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장악됐다고 하는 이 검찰에서 수사를 해봐도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은 나오지 않은 겁니다. 의혹 재개는 있었지만 수사를 해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을 했다거나 그 주가 조작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매매했던 것도 없고 또 이득을 본 것도 없다. 오히려 윤석열 후보 시절에 밝혔던 자료를 보면 4천만 원을 잃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당시에 정권사에 돈을 맡기고 일임한 거래를 많이 했는데 그 90여 명 가운데 김건희 씨도 한 명이었고 그래서 김건희 씨는 거기 돈을 맡기고 난 뒤에 결과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지금 주가 조작품이다. 주가 조작이다. 이렇게 계속 외쳐왔던 게 이재명 후보였고 또 더불어민주당이 아니었던가. 그러니까 김건희 씨에는 지금도 주가 조작 프레임이 딱 씌워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주가 조작이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재명이 당선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발단이 바로 여기 한 경찰관이 안에 있는 내사 종결한 자료를 가지고 뉴스 타파와 다른 매체에 정달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은 2014년 간부 후보생으로 입직한 피고인은 금융수사 분야에 특화하기 위해서 실제 사건을 공부하려고 선배 황모 경위에게서 2019년 9월쯤 자료를 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당 자료는 2013년 경찰 내사 보고서를 편집한 것으로 그러니까 2013년도의 내사 보고서를 편집한 것이라고 합니다.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변동 및 1일 거래 내용, 거래량, 거래대금, 언론 보도 그리고 제보자의 진술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피고인은 2019년 10월 휴대전화로 자료 중에 4쪽을 촬영해서 박모 기자에게 전송했고 그의 12월에는 신모 기자를 만나서 자료 1부를 건네고 내용을 설명했다고 붙였습니다. 그런데 송시척은 혐의와 증거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오로지 공익 차원에서 언론사에 제보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게 뭐 경찰 아니 경찰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아니 혐의가 굳어져서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 하면 그게 뭐 공익 차원이다. 또는 경찰 조사에서 주가 조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조사를 꾸몄다. 왜곡했다면 이게 공익 차원에서 제보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 츤녀 매체에게 제보하면서 빨리 이걸 가지고 공격하라. 이런 식으로 했다면 이게 공익 제보가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을 낙마시키거나 타격을 주기 위해서 말하자면 공격하기 위한 자료가 아니었는가. 이 정도면 경찰 공무원님은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하는 것. 그리고 재판에 나와서 자기의 잘못을 전부 다 인정하면서도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자 이거 검찰에서 수사를 해보니까 지금 주가 조작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공익 제보라고 또 둘러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변호인은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임무에 위배된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래서 공무상 비밀뉴설죄의 처벌 목적은 국가의 정상적인 기능을 위해서 정보 등의 유출을 처벌하는 것이 있는데 피고인은 오히려 묻힐 법한 사건을 드러내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는 데 일조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묻힐 법한 사건을 드러내서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이게 지금 김건희 대표는 주가 조작 혐의를 밝히지 못했는데 그러나 도이치모터서의 고노수 회장 등 몇몇 사람들에 대해서 주가 조작 혐의가 있어서 이걸 묻힐 법한 사건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사건은 워낙 광범위해서 그게 주가 조작을 사실 주가 조작이 아니라 주가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차익을 보고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데 그게 조작이냐 아니냐의 여부는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의 거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끈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를 겨냥해서 고발했는데 김건희 씨가 아니고 권호수 도이치모터서 회장 등 다른 사람이 걸려들었으니까 그것 또한 성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처벌이든 닿게 밝겠다. 사건 이후에 이어진 인사조치와 직위해제 그리고 앞으로 있을 중징계증을 감안해서 선처해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거 보면 정말 뻔뻗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경찰 공무원으로서 알게 된 이런 정보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데 그걸 오히려 특정 매체에게 갖다줬다 하는 것 자체부터가 이게 공무원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언론사에게 자료를 넘겨주면서 사건나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검찰에서도 KBS에 검언유착 그러니까 유시민에게 불리한 증거를 해라고 이동재 기자가 감옥에 있는 벨류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이철에게 압박을 행성했다고 하면서 그런 자료를 KBS에 넘겼다가 그걸 KBS에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보도하고 나서 즉각 KBS가 그 다음날 오보임이 드러났습니다. 이 오보를 하게 했던 사람이 검찰의 검사장급 인물이라고 알려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파문이 일었습니다. 거기도 지금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검사장급.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은 관련된 KBS의 보도 오보와 관련해서 관련된 기자와 간부들에 대해서도 고발을 해놓고 있고 또 5억 원의 소례발상 청구 소송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지금 특정 정파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이 밖에 언론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고발을 해가지고 사건을 확대하거나 왜곡하거나 그렇게 해서 또 수사해가지고 타격을 주려고 한 것 아닌가. 이거야말로 검언유착이 아니라 새로운 검언유착이다. 새로운 검언유착. 그러니까 경언유착입니다. 경찰과 뉴스 타파가 유착해가지고 의혹 제보를 했는데 그 파문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파문이.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지금 경찰이든 검찰이든 공무원들 또 수사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특정 정파적으로 경도가 되면 수사 자료를 어떻게 악용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어서 경찰관이나 검찰에 대한 직무 교육도 철저하게 시켜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들이 특정 정치인과 또는 언론에 유착되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일부를 백기를 해야 다음에 그런 자료를 가지고 교묘하게 이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처벌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